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월간 최적 12월호. 제목은 아주아주 생뚱맛의 사우나의 냉탕과 열탕의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갑자기 이런 되도 않는 제목이? 선생님은 수능 끝나고 나서 길게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에 선생님 동네에 기가 막힌 사우나가 생겼어요. 생긴 지 좀 되긴 했지만 아직 1년이 채 안 된 아주 또 뭐랄까 신상? 마을 주민들한테는 큰 선물과도 같은 그러니까 서울 지역 이런 데는 요새 보면 사우나 한번 가려면 다 만 원이 넘는데 거기에는 또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우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냉탕의 온도랑 열탕. 딱 손만 담가도 뜨거워서 손을 바로 빼버리는 그다음에 들어갈 때 아주 천천히 들어가지 않으면 벌게 가지고 나오는 그 열탕의 온도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직업병이기도 한데 뭔가 숫자 두 개가 빡빡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선생님이 지금 2025학년도 대수능 대비 강의를 어느 정도까지 완성을 했으며 그다음에 앞으로의 일정 등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12월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딱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D-325? 오늘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 입은 옷 보니까 여러분이 잠깐만요. 옷이 왜 저래? 최적 마크가 들어가 있어. 아끼는 제자들이 선물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적자 워너비 파티도 성황리의 끝이 잘 났고요. 그때 왔던 제자가 선물을 해줬는데 그 친구들한테 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왜? 그 친구들은 수능이 끝났지만 이 영상을 반드시 보지 않을까? 너 보고 있지, 너. 분명히.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적자 생존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밖에 못 입어. 아니다.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용기를 내면 형광에선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지나갈 때, 스튜디오에서 지나갈 때 다른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보지 않을까? 약간 쫄린 마음으로 일단 조금 상황을 보다가 아무도 없다. 복도 지나가는 그런 옷인데 되게 예뻐요. 나중에는 우리 제자들한테도 한번 또 이벤트를 통해서 옷을 제작해서 같이 한번 입어보자.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곧 삼대길이 깨진다. 그러니까 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위기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여러분은 그냥 느낄 때가 언제쯤 올까? 아직은 300대에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느낌이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그러다가 300대 깨지잖아요? 그럼 100짜리의 앞 숫자가 바뀌죠? 그때도 잘 못 느껴. 왜? 270일, 250일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죠? 그러다가 200대가 깨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300일, 200일, 100일 남을 때마다 알려드릴 거예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응원해 나간다는 메시지를 드릴 텐데 300일 깨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튜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튜닝은 뭘까요? 스스로가 세운 계획이 있다면 잘 맞춰 나가고 있는 건지를 한 번쯤은 좀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18점에서 45점까지 냉탕에서 열탕으로 빠르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냉탕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엄청 차가워. 특히나 겨울철이 더 차갑죠? 그런데 딱 온도를 보니까 그게 무슨 3도, 5도가 아니더라고요. 냉탕 아주 차갑다고 느끼는 그 물의 온도가 18도였고요. 그리고 아주 뜨겁다고 느꼈던 그 온도가 45도였습니다. 선생님이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문화든 정법이든 간에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시험지를 딱 놓고 20문제를 풀었어. 거의 뭐 찍다시피 해서 풀었어. 그런 정도가 몰라요. 한 10점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찍었다. 읽기 읽고 그냥 시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찍는 거 말고 읽어가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풀었을 때 한 10점대 혹은 감 좋은 친구들은 20점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냉탕에 찍혀있는 그 18도라는 그 온도에서 그러네. 아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점수가 0점은 아닌 거예요. 18점 정도가 되는 거라면 진짜 펄펄 끓는 정도에서 우리가 탕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라면 끓여먹는 그 물 거의 뭐 100도시에 가까운 그 물 손 담갔다가 끝나죠 진짜. 그래서 아주 우리가 뜨겁다고 느끼는 그 정도가 45도 정도 열탕의 온도가 45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진짜 못한다고 느끼는 게 18점이고 정말 그래도 잘한다고 느끼는 아주 얘가 열정 넘치게 지금 정법이나 사문에 쏟아붓는다고 생각해도 생각처럼 처음부터 50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45점 정도까지 18점 냉탕에서 45점 열탕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점수가 그대로 수능까지 이어질 거다. 그런 보장 없고 예를 들면 코어 강의만 완강을 해도 여러분이 문제풀이만 살짝 병행을 해줘도 45점까지는 금방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이미 선생님은 다 끝내놨다. 그래서 이 숫자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때 사우나에 갔던 게 11월 말이었는데 그때 빵 느끼고 바로 나와서 까먹을까봐 스마트폰에 적어놨어요. 냉탕과 열탕의 온도는 다음 퀘스트의 제목으로 쓰자. 참 이 얼굴이 정말 오래된 얼굴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어쨌거나 최적의 코스 최적의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메가스터디의 노베이스를 위한 그러면서 뭔가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를 볼 때마다 이건 직접 선생님이 다 구성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운영팀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고 선생님 강의 분석을 해서 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보면서 선생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 진짜 내 강의를 선생님의 강의를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실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도 여기 운영팀에서도 정말 잘 분석을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 넣기도 하고 매 분기마다 미팅을 통해서 또 튜닝을 해 나가거든요. 여러분도 딱 이 시기에 계획한 바를 잘하고 있는지 튜닝을 해달라.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아마 선생님 인스타그램 쪽 팔로잉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완강하자마자 모니터에 보이는 그 완강 그 이미지를 바로 캡처해서 올렸거든요. 그 올리자마자 다시 이걸 찍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어? 저 인간은 쉬지도 않나? 아니 뭐 충분히 쉬었고요. 오늘도 그래도 좀 운동도 갔다 오고 해서 촬영을 딱 준비를 하고 와서 또 판서를 통해서 이 분필 내 색깔로 또 뭔가를 막 전개해 나가면서 어쨌거나 약속된 완강을 했습니다. 상당히 뿌듯하고요. 그래요. 25일이 휴일이잖아요. 그게 월요일이면 1월 1일도 항상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알죠? 딱 일주일 차이니까. 다음 1월 1일이 되면 연도가 바뀝니다. 2024년으로. 그때 선생님은 뭐하고 있을까? 뭐 하겠뇨? 강의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그게 어... 좀 설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완강을 다 했거든요. 2025학년도 대수능 대비 사회문화정치화법 시스템 개념 완성 코어가 완강이 딱 됐습니다. 선생님은 약속을 했어요. 어... 우리 제자들한테 현강이 개강되기 전에 완강을 하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12월달 내로 완강하겠다. 그렇게만 해도 인터넷 강의 보는 친구들은 인터넷 강의로 개념완성이 현강 버전이에요. 2024년 1월 2일 업로드가 될 거니까 그 전까지만 끝내도 그 약속은 지킨 겁니다. 근데 선생님의 현강이 2023년 12월 26일부터 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 욕심은요. 그 현장강이 개강 전에 완강하겠다. 그래서 어... 선생님만 고생한 거 아니라 우리 PD님도 지금 휴일도 반납하고 오셔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상당히 좀 뿌듯한 야 막 밀려와 뿌듯함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매운 새우깡을 먹을 것인가 어... 매운 새우깡에서 좀 갈아탔습니다. 음... 양갱이 있죠. 양갱 어... 양갱과 약과로 갈아탔어요. 어... 이제는 그 짠 거 매운 거보다는 좀 단계 땡기는 시킨 거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이미지만 따온 게 아니라요. 선생님 연구실에 바닥에다가 펼쳐놓고서 개념완성 그 다음에 블랙라벨 정치화법 사문 모두가 다 입구됐다는 것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 이 질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미친 속도로 빨리 교재도 업로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도 다 촬영해서 올려주셨는데 학교 시험 대비로 열끝과 단긋 강좌 새로 올라오나요? 여러분 학교 시험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과정을 딱 분석해 놓고 책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문제도 거의 800문제 가까이 실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연습하면 학교 시험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그냥 뭐 게을러서 2024년에 영상을 재촬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2023년에 완강을 해뒀기 때문에 2024년에도 충분히 차고도 남을 만큼의 교재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집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요새 게시판에 질문이 많아요. 수능 대비 강의는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내신 대비는 안 합니까? 충분합니다.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거고요. 2022년 아 2022 2023년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날 적자원업위 파티 성황리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직접 찍었던 이게 연극 장면이거든요. 어떤 연극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거고 여기는 배우님들이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저희들은 초상권 따위가 없으니까 그 말 선생님도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공연장 가서 마음껏 찍어주셔라 라고 해서 이미지를 올려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 매 연극을 볼 때마다 우리 제자들과 같이 연극을 볼 때마다 이 배우들의 이 노고 와 진짜 선생님도 이렇게 강의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드릭도 그다음에 즉흥적으로 막 이 관객들과 또 호흡하면서 뿐만 아니라 너무 너무 잘생겼어. 부럽더라고요. 헌출하죠. 그렇다고 뭐 이제 옆에 있는 이 배우분들은 못생겼냐 그게 아니라 캐릭터 확실하시고 아 뭐 딕션 상당히 좋으시고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 이건 또 선생님이 직접 찍다 보니까 이게 가리고 싶네요. 우리 2023년에 선생님과 목동에서 함께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테이블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이 선생님 셀카로 한번 찍어달라 해서 같이 찍었는데 가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워낙의 파티에 참여했던 그 제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공유 스토리인데요. 이런 게 상당히 좀 민망합니다. 지우고 싶은데 연예인이다. 연예인 일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같이 즐겁게 연극보고 식사하는 자리를 기다려준 우리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25학년도 대수능 대비 우리 본격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우리 적자들도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1년 잘 준비를 해서 2024년 12월 말에 적자 워낙의 파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연구실 소식 또 전해드리면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을 빛내줄 2024년에 신규 조교를 대거 충원했습니다.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면 선생님 연구실이 진짜 정말 그렇게 많아? 라고 여러분이 깜놀할까 봐 일단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고 아마도 최대 연구실이지 않을까 가장 많은 인원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 강의에서 현강 들으러 온 제자들만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요. 문제 개발부터 교제 검수부터 해서 올해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에도 대거 충원했고요. 정법의 선수들 대한민국 최고 선수들 뿐만 아니라 통합사회도 잘 끌고 갈 조교들 선발을 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신규 조교들 영상도 언젠가 올라가지 않을까 아까 보여드렸던 적자 워너비 파티 영상도 우리 조교들 실장님이 열심히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때 한번 영상 올라오는 거 보시면 되게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현강이 개강됩니다. 이제 현강이 개강됩니다. 계속 2023년 2023년 헷갈리네. 2023년 12월 26일날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당장 내일이거든요. 내일 딱 이 시간에 선생님은 현장에서 우리 제자들과 첫 인사를 나누면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래요. 첫 주제는 되게 쉬운 주제일 수도 있어. 어찌 보면 심심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때 초롱초롱 빛나는 우리 제자들 어쨌거나 이 추운 겨울에 아니 그 집에서 인강도로 되는데 학원 현장까지 와서 강의 열심히 듣겠다고 찾아온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진짜 선생님이 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알려줄까 그래서 스킬러도 상당 부분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코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스킬러가 이렇게까지 정교해질 수 있구나. 선생님이 판서를 통해서 따박따박 정돈했던 내용을 그냥 한 방에 빡 보여드리면서 OX를 쳐버리거나 부등호를 여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객관식 문제를 아주 선명하게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이 설계 작업은 한 방에 완성된 것이다. 완성된 거죠. 완성된 것도 계속 수정 보완을 통해서 트렌디하게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좀 막 설레는 느낌이 유지가 돼요. 순차적으로 개강할 거니까 또 현강에서 선생님이 이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인강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2000 아 이거 정말 헷갈리네. 2024년입니다. 이거 너무 멀잖아. 2025년은 너무 멀죠. 2024년 1월 2일 날 빵 하고 대망의 여러분 대망이 무슨 뜻지 아세요? 대망의 뭐뭐뭐뭐 기다리고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릴 대자에 바랄 망자죠. 희망하다 할 때 쓰는 1부터 3강 매주마다 꼬박꼬박 3강씩 업로드가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OT 업로드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꼭 오리엔테이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강좌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도 보면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 열급강의 단급강의 학교 시험 대비 새롭게 업로드해 주십니까? 두 번째 코어 개념완성과 그리고 그냥 개념완성 형강버전의 차이점은 또 뭔가요? 그거 오리엔테이션에서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월간 최적 12호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나중에 조금 더 지켜보고 잠깐만 우리 제자들이 정말 OT를 안 보네. OT를 진짜 안 보는구나 싶으면 코어 버전과 형강버전의 차이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또 그 다음 마지막 또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 이거죠. 큐뱅크랑 큐뱅크 블랙 라벨은 또 어떤 차이가 있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큐뱅크는 그냥 답이 하나고요. 블랙 라벨자가 붙은 건 그냥 답이 여러 개예요. 0개부터 5개까지 그러니까 모두 정답도 있고 답없음도 있고 답이 2개짜리 3개짜리 그러니까 웬만한 정교한 문제풀이가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마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이 정말 신기하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답이 하나짜리인 기출문제집이 나오기도 전에 발간했어요. 답이 여러 개짜리인 거를 참 뿌듯하고요. 선생님만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 연구진들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 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실력 발휘를 위해서 아, 이거만 반복하면 아까 봤죠? 냉탕에서 열탕까지 그냥 쑥 가겠구나. 이제 통계 게임, 선거 게임, 적자생존 모의고사 믿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 강의 이 강의 아니죠. 영상 끝나자마자 연구실로 이동할 거고요. 오늘 또 연휴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휴일이긴 하지만 우리 조교들과 또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가면 적자생존 모의고사 이제 발간 계획 그 다음 통계 게임, 선거 게임 이것도 약속 드릴게요. 이미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봐. 그래서 월간 최적 몇 월으로 몇 월으로 몇 월으로 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계 게임과 선거 게임이 원래는 이게 통계 게임 3월달 선거 게임이 4월달에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2023년에는.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앞당겨서 2월달에 다 완강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안 쉬시나요? 안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건강도 괜찮고 그리고 또 계속 우리 제자들이 기다린다는 아 벌써부터 올라가겠다니까 벌써부터 게시판에 질답 게시판에 선거 게임 언제 나올까?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통계 게임 2025학년 대수능들이 언제 나와요? 네. 2월달에 반드시 완강을 하겠습니다. 적자생존 모의고사도 훨씬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미리 개발을 시작할 거고요. 나중에 월간 최적 한 2월호 정도에서 공지를 또 해드리겠지만 이 적자생존 모의고사를 월간으로 좀 발간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집을 해서 무료로 모의고사를 딱 치른 다음에 그때 데이터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정을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전까지는 이 문제의 1등급, 2등급, 3등급 컷이 이 정도가 될 거야. 이만큼 정답률일 거라 선생님이 그냥 예측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한번 풀려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계속 정교하게 보완을 한 다음에 5월달에 출시하고 7월달에 출시하고 하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혹은 그냥 교재를 구입해서 푸는 친구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과감하게 선생님 연구실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먼저 풀려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튜닝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상당히 더 높은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모의고사로 혹은 예측성을 통해서 예측력을 통해서 이게 이 정도만큼의 정답률이 될 것이다. 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겠죠. 훨씬 더 일찍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실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1월 말 진도 확인을 위한 적이 라이브 우리 조교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뭐야 뭐 그냥 갑자기 막 다 막 던지시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먼저 던져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1월 달에 한번 제자들을 라이브로 만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때는 진도 확인을 좀 해드리려고요. 진도 확인이 무슨 말이냐면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우리 제자들도 워낙에 바쁜 스케줄이다 보니까 막 뒤로 밀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그때까지도 막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확신이 안 선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쯤 라이브를 통해서 진도하게 야 책 줘봐. 이건 아니겠지만 그때까지 올라간 걸 통해서 약간의 좀 이제 심화적인 질문 많이 들어오는 OX로 한번 또 이야기를 전개해 본다던가 우리 제자들이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또 궁금해하고 있는가 지금 코어 강의가 완강됐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것저것 소리가 막 들려요. 예를 들면 올해 코어 강의의 방식을 좀 바꿨잖아요.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처음에 수능 문제를 보여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 풀리잖아. 이게 선생님한테는 상당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저 방식이 되게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도 지금 들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한 번만 딱 멈춰놓고 생각해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어렵다가 아니에요. 수능 문제는 원래 어려워요. 그 어렵다는 수능 문제를 내가 이 강의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가 되는구나에 그 성장을 봐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어렵다 이러지만은 않겠지만 선생님 한번 믿고 강의 22년 차예요. 한번 믿고 선생님이 세운 방식을 왜 도입하셨을까를 한번쯤 공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진도 확인 해보겠습니다. 요즘 듣는 음악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이 12월 말 정도에 잘한 것 중에 하나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선생님이 밴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락 음악을 하는데 이런 락 음악을 할 때 어떤 음악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직접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별로 할 생각은 없어요. 왜 없는 거냐면 선생님 음악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악기도 다루시는데 저희들 앞에서 한번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왜 감히 잘 못하겠냐면 음악이 좀 많이 세요. 같은 밴드 음악이라고 해서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보컬 창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운드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즘 들어서 우리 좀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 듣는 밴드 음악이 뭐가 있을까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밴드가 뭐가 있을까 검색하다가 알게 된 밴드가 N플라잉이거든요. N플라잉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선생님들 무의식 중에 이러분들 봐라 여러분 오하지 마세요. 뭐야 갑자기 뭐 초작업은 자기가 뭔데 이러분들 봐라 그게 아니라 와 젊은 친구들이 진짜 잘하네 그러니까 그냥 외모로만 혹은 어떤 다양한 마케팅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어차피 이게 대중음악이다 보니까 상업음악이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이 공연장을 또 많이 다녔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진짜 1년에 공연을 한 10번 이상을 했거든요. 그때도 젊은 밴드들이 진짜 전공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아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앨범도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선생님 쪽은 아예 언더신이기 때문에 되게 강한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앰플라잉이 딱 보고 나서는 네가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서 막 너무 흐뭇한 거야. 내가 키운 밴드도 아닌데 그러면서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FNC FNC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또 F 과거에 FT 아일랜드 지금도 있나? C C&블루 가운데 딱 있는 N 앰플라잉이더라고요. 같은 소속사에 그래서 세 밴드의 어떤 완성체랄까?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앰플라잉을 더 사랑해달라. 이것도 있지만 앰플라잉을 포함한 우리 밴드 음악을 좀 더 사랑해달라라는 여러분 생각으로는 뭐야 갑자기 막 잘 전개되다가 뭐 월간 최적 12월호에서 갑자기 음악 얘기를 왜 하시지? 밴드 음악이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다양한 음악들 중에 밴드 음악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앰플라잉이 하는 음악이 그냥 순수 락 정통 락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젊은 밴드들 그리고 신인 밴드도 아니면 몇 년 됐어 이미 그리고 뭐 1위 한 곡도 있어. 특히나 1위 한 곡 옥탑방 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플래시백 회상 이런 뜻이겠죠. 플래시백이라는 음악이 아주 잘 만들어진 뭐랄까 여러분들 생각은 락발라드 같은 느낌일 텐데 아주 호수룩 짙은 음악이니까 여기다가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이제 안된다고 해가지고 앰플라잉이 허락 안 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아직 허락을 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게 뿌듯한 몇 가지 경험이 있어요. 강의를 통해서와 아니면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소개한 밴드들이 역주의한 적이 좀 있거든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앰플라잉은 워낙에 지금도 인기 있는 그런 밴드지만 사심을 담아서 같은 이제 라그마카는 입장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건 이 영상은 혹시라도 잘릴까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월간체조국 최적 12월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1월 가 나올 때는 당연히 연도가 바뀔 겁니다. 2024년이 되겠죠. 2024년은 값진 년이라고 합니다. 뭔가 딱 느낌 오죠. 값진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모든 하여튼 뭐 홍보하는 쪽에서는 값진 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면 다 그렇게 홍보를 할 거예요. 근데 그 홍보를 떠나서 말 그대로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들을 좀 더 덜어드리고 그건 뭐 상담을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괜히 어렵게 공부할 것 그것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얘기를 봤어요. 최근에 책을 읽다가 가장 좋은 공부는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느낌의 그 고통 없이 무언가를 알아버리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공부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돕는다는 건 그렇죠. 최대한 고통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 정법 너무 길어. 그럼 코어 강의도 있는 것이고 아 3은 너무 재미없어. 그럼 재미를 느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의 내에서 구현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 그건 쉽지 않아요. 솔직히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고통도 느껴보고 성장통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실이 연구실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적는 자 생존할 것이다. 그렇죠. 적어나가는 것도 어찌 보면 되게 고난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에는 딱 적혔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들어가면 어떤 시험에서든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새해 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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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요. 항상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또 1월월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최적이었습니다.